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27살 된 미혼 여성인데요. 이분의 친구가 신청하셨습니다. 이분이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 어렵다는 시험을 1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가 생각하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캐나다 출신 의사인 윌리엄 오슬로가 한 명언입니다. 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는 쫓아버려라.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이고 제 친구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욕심은 있어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기숙사 학원까지 다녔고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준비를 해서 2017년 1년 만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걸 진짜 싫어하고 계산에 빠르고 좀 약계 행동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자랑도 엄청 심합니다.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남자가 다가오질 않아 고민한다고 합니다. 사주 보러 갔더니 남편은 별로라도 자식 운이 엄청 좋다고 했다던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27세 미혼 여성입니다.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친구가 바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자기 이익을 너무 챙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신년 개축월 기유일 개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보면 일단 음과 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분은 음이 6개, 양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음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력있고 남성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여성스럽고 소극적인 스타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화가 없고 토금수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단은 성격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목화가 발산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수가 수용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발산의 성질이라는 것은 발산이라는 말에서 느끼듯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있고요. 그래서 목화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여자가 일단 애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수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은 수용의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용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포용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표정 자체는 좀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막상 사귀어 보면 이제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관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 관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태어난 시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유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술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술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시주에 간목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때에는 관성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질 못해갖고 정확한 이 시간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유시로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요. 지금 이분은 인성운도 없어요.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도 없고 그리고 간성운을 나타내는 공직운을 나타내는 목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자기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넘길 만한 그런 실력만 갖추어져 있으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성운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공직운에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상당히 선망하는 직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간성운이 너무 약하면 공무원이 되더라도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본인의 체질에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면 유금이 두 개 있고요. 식신성간운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간성운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성운이 세 개가 있고 비경겁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게 뭐죠? 인성운인 화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목기운이 없으니까 간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스물일곱 살인데 남자 때문에 좋은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면 결혼을 할 텐데 그런 남자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남자가 잘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간성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을 나타내고 공직운을 나타내지만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남자,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간성운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이분은 일단은 목기운이 없잖아요. 목기운이 없고 흘러가는 대원에서도 어때요. 목기운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만약에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지 못했다면 저 찾아왔을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합격을 하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합격하는 거지만 잘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본인 체제라도.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붙었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분의 운을 극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남자운 같은 경우에는요. 내 노력으로 잘 되질 않습니다.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남자를 나타내는 간성운이 없고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이 식신상관운이 강하면 어때요. 식상운이라는 것은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거든요. 간성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지금 식상운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운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혜 대운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경술대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려 30년간 57세가 될 때까지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경술대운, 기후대운, 무신대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38세서부터 47세까지 기후대운은 일단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왜 안 좋아요? 1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대운, 지금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눈에 딱 보더라도 목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화가 들어와야 돼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없는 사람은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58세 정미대운 이후부터 화기운하고 목기운이 보입니다. 너무 늦게 들어오죠. 그리고 30년 동안 들어오는 이 토기운하고 금기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이사주는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잖아요. 금기운도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신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은 남자운에 있어서는 불리하다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봤을 때에는 자식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자식운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지지에 깔려있지만 특별히 자식운이 좋은 이유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머리는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후일주 자체가 머리가 좋은 그런 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좀 영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학력화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남자운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결혼을 할 때에는요. 한 30대 초반 정도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강하니까 어때요? 금기운이면서 식신상간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경우에도 금기운인데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쇠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바늘 같은 거 이런 것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식신상간운이 뭐죠? 말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제가 표현능력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는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식상운이 많은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날카롭게 얘기를 해요. 식상운이 금기운인 사람들 그게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은 날카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의 폐부에 딱 꽂히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직업을 갖는다면 오히려 이분은 기자 같은 거 기자나 이런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다든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하는 그런 직업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찍으면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식상운도 발달했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혼자서 떠들고 정치 채널 같은 거 만들고 정치 채널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목화가 들어와야 좋다. 토금수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지의 구성에서 봤을 때 제가 목화가 들어와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필이면 지지가 유금이죠. 그러면 인목이 들어와야 할 때 어때요. 인류원진살이죠. 묘목이 들어오면 묘유충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지금 1년 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친구의 사주가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 용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3월 달에는 항상 묘목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3월 달이 항상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2월 달이 원진살이니까 이분은 2월 달하고 3월 달이 어때요. 이성훈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남자를 지금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2월 달하고 3월 달. 그래서 다음 달에 남자를 사귄다. 그러면 내가 2월 달하고 3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할 만한 얘기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툼이 생길 것 같은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군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선방하는 공무원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이런 것이 또 젊었을 때에는 사람이 좀 우출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식사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 자랑이 좀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화기운이 뭐예요? 학문운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이 인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그때에는 인격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없으니까 게다가 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재성운이 강하죠. 인성운은 없으면서 재성운이 강해요. 재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나타내죠. 그러면 인격을 나타내는 화기운 인성운은 없으면서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좀 천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은 좀 떨어지면서 돈을 추구하는 이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사람이 좀 천박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좀 욕심이 많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흘러가는 월원을 보면요. 일단은 이 3월달 이때를 좀 주의하시고 기사월이나 경호월이나 그리고 갑술월이나 의뢰월이나 이런 식으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때가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결코 좋은 사주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분이 강한 의지로 꿋꿋이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